3... 2층인가 3층인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어 오우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어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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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 야 이 새끼 잡아야 돼요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죽었다 기절 여기요 아 여기 저쪽 저쪽 아 털리네 끝 진짜 죽었어요 끝 하나 기절 나이스 125 121 122 121 122 121 122 121 122 나무쪽까지 정확하게 하나 기절 안됐다 하나 더 기절 어 뭐야 실화야? 한 발 더 나온다 나온다 들어가 들어가 잡았다 왜냐 그럼 오 롯 옦 수고하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